아 저도 한 번만 저쪽 저희도. 저희도 냄새 좀 맡겨주세요. 무슨 시청자도 아니고. 우와. 한 번만 먹어보면 안 돼요? 먹으려고 먹자. 한 젓가락씩들 하세요. 진정해야 돼. 말려달라며 많이 먹으면. 버터와 이 게향이 만나니까. 와 이게 무슨 냄새지? 아 이건 게향. 게향은 뭐.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프라이팬에다가. 누룽지처럼 지지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우와. 버터와서. 우와. 이건 버터에 섞는가? 게장에 섞는가? 아니 연합이야 연합이지만 연합. 우와. 이런 걸 캠이라지 캠이. 와 끝났다 이거. 먹어본 거 많이 나오네. 이게 다이어트에 제가 많이 먹어야지. 밥도둑. 하나도 안 느끼하네요. 밥도둑 끝. 오늘 밥도둑은 버터. 아니야 아니야. 와 이거. 게향. 게장. 가발이 코팅된 것 같아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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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떠가 주는 거 진짜 별미가 있다 그러지 아예. 참기름이 필요 없네. 응응. 그렇죠 형. 와 진짜 개 맛있다. 와. 너무 좋아. 개 맛있다. 와 누나 진짜 장금이 같아요. 정말? 너무 맛있다. 그러니까 너무 부럽다 요한 씨가. 이게 어떻게 처음 받는 거죠? 그때 이제 행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 스포츠를 알리는 행사를 한대요. 근데 끝나고 밤에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제 원 사람들께 이거 해서 건전하게 007빵을 했단 말이에요. 아니 근데 매너 있다는 뭐 테라드 황제 이런 사람이 막 여기서 뭐 어깨를 찢고 막 그런 거야. 때리기 하는데. 어 나도 열받은 머리뿌리기 잡았죠. 그러면서 뭔가가 좀 스탑 그리. 신경이. 자 다음 질의 말씀 주세요. 네 네. 홍어 사합. 근데 이 아까 먹어봤던 홍어 맛은 홍어를 못 먹고 홍어의 그 맛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. 아 나는 완전 생기면 먹었는데 괜찮은데. 진짜 전라도 홍어 3화입니다. 4화. 4화. 야 이게 전라도 하면 홍어니까. 거기 봐. 그럼 오늘 또 우리 그 전라도 대표 배우. 저 사실은 홍어를. 유일하게 못 먹어요. 아니 홍어는 못 먹어요. 야 뭐 붕어도 생으로 먹고 그러는 애가 무슨 홍어를 못 먹는데.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해 봐. 수윤아 안 부득기다라니까. 진짜요. 안 부득기다라니까. 진짜요. 안 드셔봤던 분들은 첫 진의 반기는 굉장히 좋아. 너 그전에 먹어도 젓갈들이 더 쎄. 그래. 내가 그 홍어 맛을 먹겠다니까. 그럼 하나도 안 잘라. 수윤아 한 번 도전해볼래? 아니 도전해볼까요 한 번. 도전해볼까요 한 번. 진짜. 말 싫은 거 아니었어. 이거 민낯해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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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싸먹어가지고. 그것만 먹으면. 초장이요 초장. 돼지고기랑. 진짜 진짜. 무리가 무리가. 그리고 우유나 돼지고기랑. 옳지. 그래가지고. 그래가지고. 내 삶의 첫 통어네. 진짜. 옛날에 이 정도 살짝. 먹으면 천국을 맛보는 건가요? 계속 씹으라고. 말 씹으러 안 해봤어. 냄새가. 무서워. 냄새 딱 보고. 냄새 막 하는 거 막. 봉어 그 맛 안먹을 거야. 좋아. 고마워. 글씨야 가르쳐줄게. 음. 시원하잖아. 시원해요 진짜. 사이다보다도 더 시원한 느낌.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. 홍수 처음 먹는데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. 너는 왜 맛있지요 진짜. 음 이렇게. 가면 갈수록 더 올라와요. 쟤가 첫 도전을 찍고 안 부담스럽지? 누구도 이게 도전할 수 있잖아. 유희 좀 도전해봐. 네 저 오늘 먹어보려고요. 유희는 뭐 그냥 다 먹어. 비리지는 않아요 홍어가. 코가 심하게 막힌 거 아니야? 이건 내 스타일 어이다. 다섯. 왔어 왔어. 왔어 왔어.